수요일 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이 빚진 자이고 더 많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시간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들으시고 박규와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해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깨어내라 주 예수 앞에 달해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해 오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달해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해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하늘 날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달해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힘입어 수여예배 불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삼아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길이를 소망합니다 주님 강서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정착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강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기며 봉사할 때에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염려와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성전에 나와 강구하는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이 일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애하며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임 목사님께서 해외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중이 오시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의 가정과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중심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일정은 24일 10월 8일 10월 15일 3주간 산부 예배 후 지하 1층 소그룹실에서 읽겠습니다 세례 희망자께서는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의 연합회 부흥회가 16일 토요일 17일 추일 오후 4시에 개봉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입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시고 귀국 일정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도착하시기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누디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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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돕고 물러나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 둘 아래처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내 아래 희쳐 울려라 모금 중의 모금은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고금을 산과 의뢰에 전하라 우리 둘의 성적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귀한 은혜에 전향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내가에 심은 나무십니까? 어디에 심지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얼떨결에 네라고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두 가지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지금 총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걸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사랑으로 두려움으로 했을 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도 여쭤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기준으로 했을 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본래 우리 옛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지금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본성, 우리의 옛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람들이 먹는 것들을 같이 먹으려고 하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 소위 말하는 패션, 옷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옷장을 쫙 열었습니다 옷은 많은데 옷은 많은데 어떤 옷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뭐예요? 바로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죠 옷은 많은데 이 세상의 유행이 계속 바뀌니까 이 유행에 맞는 옷이 없으니까 옷은 많은데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은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입을 옷이 없어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일에 초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몸에 맞으며 입고 나가면 무엇이 걱정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야 뭐 저런 걸 입고 다녀 라고 하는 그 시선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을 때때로 사랑하고 세상을 때때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바리세인들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을 두려워하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리세인들을 기득권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 뿐만 아니라 내세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제가 아까 질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다시 질문 또 다르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냐는 질문과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느냐는 질문은 다르죠 다릅니다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섬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와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편업하고 옹졸하신 분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때때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TV를 보면서 야 누구 잘생겼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전혀 내색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하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때때로 아내가 그렇게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전 일부러 더 안 그래요 아내는 왜 질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아내는 이제 그렇게도 이제 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일부러 그럽니다 어? 저 연예인 괜찮네? 라고 어떤 특정 여자 연예인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장난으로 했지만 한 1박 2일 동안은 괴로운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제가 뭐가 괜찮냐 뭐가 이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질투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 그래 너 그것들도 용납하고 저것도 사랑해도 괜찮아 그 중에 나도 속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끼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이 옹조라 하시거나 편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우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은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만을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러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때때로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오직 그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우리의 전심을 쏟아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할 대상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 곧, 보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제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보물을 축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 왜 그것이 더 좋은 일이냐 바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지금은 너희 몸이 여기 있지만 너희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복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어기고 저를 경히 어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24절 말씀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베푸시는데 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짤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뿌리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기서 눈이 성하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프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건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눈이 되어야 몸이 온전한지 살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등뿌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단일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한 우리 눈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면 곧 우리 눈이 하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일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사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마이크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에 이 마이크 두 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간격이 가까울 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벌려놓고 제가 이 마이크 두 개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 눈을 이렇게 밖으로 두 개를 벌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 사물을 둘 다 제대로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두 눈이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출 때 그 사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곧 문맥상 재물과 하나님을 모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이라는 뜻입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 눈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눈이 바라보는 바는 바로 우리 마음이 보는 바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길을 가다가 무언가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것이 마음에 든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냥 흙여보고 가실 겁니까? 아니죠 다시 고개를 돌려서 내 마음에 맞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쳐다볼 겁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보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선 말씀과 같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는 말씀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시선이 있다는 것과도 문맥상으로 계속 통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마음과 눈은 본문상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것이 성한 눈이고 그것이 건강한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의 공통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은 한 가지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한 가지밖에 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물론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마음은요 99%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100% 마음 전심을 구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만을 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렇다면 눈이 나쁘다라는 것을 문맥상으로 이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시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오늘 본문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이 나쁘다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바라보고 있으면 선택하지 못하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바라보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대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도님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것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연 빛이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암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서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좋고 나쁘고의 여부를 떠나서 이곳이 캄캄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품고 있는 사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암흑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현혹되어 영적 세계에 참된 진리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까막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더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눈은 어떠한 눈이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물론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날마다 삶으로 체험하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는 복된 강서의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10편 1편 3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민 바로 10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성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 무엇이라 말씀하시면서 3편 말씀에 복 있는 성도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신의 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 성도님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의 가라는 나무가 심겨진 자리 그 자리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날마다 주목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더불어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의 가에 심겨진 무엇?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제가 보고 싶습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요 이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자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자면 때로는 신의 가에도 심겼다가 때로는 광야에도 심겼다가 때로는 목초지에도 심겼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나무와 같이 스스로를 성도 스스로를 발 달린 나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 내려 있습니까? 신의 가 그 수원이 신의 가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빗물을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생명의 근거는 빗물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의 가의 수원이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나무가 왔다 갔다 하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오늘은 여기 뿌리를 내렸다가 뿌리를 한 1년 내렸습니다 깊게 내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가 별로예요 저기를 보니까 저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다 뽑아내고서 또 자리를 옮깁니다 분갈이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분갈이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분갈이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습니다 어떤 마음을 심을까요? 죽지 않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자라는 것은 다음 문제고 우선은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갈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무도 그러할 텐데 큰 나무들은 어떨까요? 큰 나무들은 더 큰 리스크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옮긴다는 것은 분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거는 일입니까?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가 클수록 또 더 많은 시간 있었던 나무일수록 어려울 뿐더러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신의 가에 심겼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심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는 신의 가에 심은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신의 가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오는 생수를 근원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속한 나의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가에 속한 나무는 거기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림들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주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과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이 성하면 단일한 곧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곧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재물과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둬야 되는지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늘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이미 그 신의 가에 심겨졌습니다 신의 가에 이미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긴 나무가 되었습니다 날씨 보고 강수량 보고 또 땅을 보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옮길 국리를 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무는 외부 환경이 아닌 뿌리에 집중을 합니다 10편 57편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누구의 10편일까요? 예 맞습니다 10편 나오면 다윗 찍으면 절반은 맞으실 겁니다 다윗의 10편입니다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그러니까 피신하는 도중에 썼던 10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7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피신하는 누군가로부터 쫓겨 다니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 10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기쁨 그 믿음의 고백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가에 심은 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나는 이미 뿌리가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주님 내 뿌리는 주님께 깊이 박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 죽이시면 내 뿌리를 뽑고 살만한 곳으로 옮겨지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 죽이시면 죽는 인생 오직 내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는 환란 가운데서도 노래합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찬양합니다 왜냐? 그 찬양의 근거가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신의 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10편 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바람에 나는 겨, 우리 성들님들 바람에 나는 겨는요 손으로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으로 부셔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심이 없고 그만큼 시선이 흩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선이,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따라 때로는 여기, 때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또 다른 말씀을 제가 본독하겠습니다 야구부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정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낙인 찍힌 자이십니까? 디모대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낫다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그 시선을 나에게 더 많은 시선을 주고 나에게 더 많은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그 마음을 나에게 전부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계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계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계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크기로 때로는 생각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믿느냐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크기의 여부를 떠나 그것은 참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겨자시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이 역사를 할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게시록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게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곳에는 온천도 갈달했고 또 골로세로부터 차가운 냉수를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무케레라는 지역으로부터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뜨거운 온천이 내려오고 또 골로세 지역으로부터 냉수가 이곳까지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이 온수와 냉수가 식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냉수를 공급하는 또 온수를 공급하는 그 수원 중간 어디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오면 차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수와 냉수를 동시에 다른 두 그릇에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찬물은 찬물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국물을 마실 때 제가 국물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부릅니다 어서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런데 제가 무언가를 하다가 이게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뜨거웠던 국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죠? 식죠? 그런데 제가 뜨거운 국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을 때쯤 아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냐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국물을 제가 맛을 보고 나서 아 여전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뜨겁지 않으면 제가 다시 가서 그것을 더 돌려요 저는 굉장히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또 찬 것은 찬 것대로 음식이든 무엇이든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한 그릇에 동시에 부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떤 물이 되죠? 그렇죠?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이 미지근한 물 안에는요 뜨거운 것과 찬물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을 맛봤을 때 또 찬 것을 맛봤을 때 그 각각의 우리에게 주는 그 맛의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도 저도 아닌 게 됩니다 이것을 섞어버리는 순간 이것의 맛과 저것의 맛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도 더 없지도 않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 우리가 찬 것을 원했고 뜨거운 것을 원했는데 이것을 섞어버리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우디계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못 보게 되었다 헐벗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의 상태가 가난하게 되었고 못 보는 상태가 되었고 헐벗은 상태가 되었느냐 그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겸하여 섬기면 세상이 주는 유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도 누리지 못하는 애매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도림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죄송합니다 세상만 섬기는 이만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온전히 유익을 누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도림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만을 믿고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진짜 마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소원이 변치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삶 인도하여 주시되 날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 넘치도록 더 많은 감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앙 그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섬기는 몸 된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스려 주셔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돌보심을 따라 날마다 보호받는 우리 강서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다스리심을 따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민 주신 말씀 붙들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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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민